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don't get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me wrong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직역을 하면 don't get 이때 get 하면 이해하다 또는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그래서 don't get me 하면 나를 이해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wrong 하면 잘못된 채로 그래서 나를 잘못된 채로 이해하지 마세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don't get me wrong 오해는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무 개의치는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never mind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too muc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mind 하면 명사로 마음 하지만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여서 신경 쓰다 마음 쓰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세요 too much 너무 많이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never mind too much 너무 개의치는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자존심은 버리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pocket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your prid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끝에 있는 pride 하면 자존심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pocket 하면 명사로 주머니 라는 뜻이 되겠구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여서 주머니에 넣다 또는 숨기다 직역을 하면 pocket 주머니에 넣으세요 숨기세요 your 당신의 pride 자존심을 이때 pocket 대신에 give up 버리다 포기하다 라고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pocket your pride 자존심은 버리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먼저 선수를 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hit the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ball firs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hit 하면 치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hit 치세요 the ball 공을 first 먼저 즉 전체적인 의미는 hit the ball first 먼저 선수를 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말이야 쉽죠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action is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better than word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앞에 있는 action 하면 행동 그리고 is better 하면 더 좋다 더 낫다 than words 말들보다 직역을 하면 행동이 말보다 더 낫다 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더 낫다 중요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action is better than words 말이야 쉽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there is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no free lunc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there is no 하면 뭐뭐가 없다 그리고 free lunch 하면 공짜 밥 공짜 점심 직역을 하면 there is no free lunch 하면 공짜 밥은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there is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격식은 따지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don't stand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on ceremon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끝에 있는 ceremony 하면 격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don't 하지 마세요 stand on 뭐 뭐 위에 서 있지 마세요 ceremony 격식 위에 서 있지 마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don't stand on ceremony 격식은 따지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우선 don't let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me dow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직역을 하면 don't let me 하면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down 하면 실망한 풀이 죽은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내가 실망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전체적인 의미는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건 꼭 명심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keep that 이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n min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끝에 있는 mind 하면 이번에는 명사로 쓰여서 마음 즉 in mind 마음 속에 keep that 그것을 넣어 두세요 라는 직역이 되겠구요 전체적인 의미는 keep that in mind 그건 꼭 명심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쓸데없는 짓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구요 우선 don't ask 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for troubl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맨 끝에 있는 trouble 하면 곤란한 것 어려운 것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don't 하지 마세요 ask for 부탁하지 마세요 trouble 어려운 것 곤란한 것을 즉 전체적인 의미는 don't ask for trouble 쓸데없는 짓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너무 개의치는 마세요 never mind too much never mind too much never mind too much 자존심은 버리세요 pocket your pride pocket your pride pocket your pride pocket your pride 먼저 선수를 치세요 hit the ball hit the ball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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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no free lunch. 격식은 따지지 마세요. Don't stand on ceremony. 나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Don't let me down. 그건 꼭 명심하세요. Keep that in mind. 쓸데없는 짓 마세요. Don't ask for troubl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